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진아의 배불러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봄과 여름 오기 전 여러분의 목표, 혹시 다이어트,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가짜 허기 때문, 가짜 배고픔만 이겨내도 반은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시작한지 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은 어쨌든 고기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을 많이 먹기 위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거대한, 거의 1kg 넘는 고기를 먹었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걸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많이 먹고도 배텐 끝나고 집에 가면 가짜 허기, 가짜 배고픔이 밀려와서 식이요법이 가끔 망가지곤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통 음식으로 보상받으려는 습관 때문인 거죠. 스트레스를 참기도 힘들고, 허기를 이겨내기도 힘들고, 조금 먹어가면서 운동도 힘들고, 다이어트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도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잠깐 망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 다음날, 에이 망했네 계속 그냥 먹자. 이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런 거 알겠습니까? 자, 화요일 2분과 함께합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불편함 속풀이 토크쇼,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윤태진 씨의 모습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거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티비는 채팅 참여도 가능하고, 고릴라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박하스마 젤리,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포그에서 의류 교환권, 활기찬 내일 주당화에서 숙성 논의 숙취해소 음료,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결혼중개앱 여보야, 올바른 소파 자코모, 뮤엠교육,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닭, 60개치킨, 난민구닷컴, 반올림피자샵, 공무원합격 해커스 공무원, 스케쳐스코리아,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양주옥정 제1풍경채, 고덕신도시 제1풍경채, 족발야시장, 이브자리,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677님, 30년 살면서 처음으로 소개팅에 나갑니다. 수요일에 사연 쓰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저희는 이런 거 응원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수요일에 받아들일 뿐입니다만, 그래도 첫 등판, 데뷔전이니까 많은 에피소드를 좀 남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퇴장당하거나 바로 집에 가시거나 그러지 말고 최대한 길게, 혹은 애프터를 억지로라도 끌어내서 꼭 에피소드만 다양하게 저희가 방송에 쓸 수 있게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복장은 군복을 추천한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군복 괜찮죠. 3510님, 성재형의 다이어트 주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늦은 밤 맥주네요. 냉장고에 예전에 사둔 게 아직도 남았는데 미치겠어요. 저도 지금 한 캔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빨리 해치우는 게 속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현우님, 다음 더덕 퀴즈쇼가 라라랜드더군요. 성재형은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위플래시랑 라라랜드 중에 어떤 게 더 취향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 진짜 좋아합니다. 둘 다 한 10번 정도 본 영화들이고 퍼스트맨, 그것도 셔젤 감독 거죠. 그것도 잘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TV로 보니까 느낌이 아이맥스로 보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건 진짜 극장용. 위플래시와 라라랜드 막상막하네요. 황대호님, 안녕하세요. 어제 5마리 타간 헌터 빌런입니다. 6마리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방송 분량 걱정이라 놔드렸습니다. 치킨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당하신 거예요. 라고 하셨고 본인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 자료를 저희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셨는데 이 정도면 타셔도 할 말 없죠. 물론 마자용 누나의 방해가 심했지만 역대급 쉬웠던 그때긴 해도 그래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8191님, 지난주부터 평일 밤 매일 운동하면서 듣습니다. 침대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꽤나 괜찮네요. 배디 1년 등록한 제게 힘을 주세요. 뭘 믿고 1년을 등록하셨대요. 너무 아깝... 아깝지 않으려면 1년 내내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배텐 태교에도 좋고 운동활도 좋고 수험생들에게 좋은 방송입니다. 브리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져서 라디오를 들이면서 보는 라디오로 볼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라디오 하면서 이쁜 척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참 좋아져서 라디오 DJ가 인방까지 한다면서요. 저도 후덕한 모습 감추느라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는데 이상한 게 불편한 세상 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소해도 이제 편한데 남동생과는 여전히 불편한 현실 누나 나미춘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최근에 운영하시는 땡튜브에 현실 남매 저녁식사 브이로그가 올라왔던데 맞아요. 식사 자리가 정말 불편한 모습. 그걸 왜 하셨어요? 뭘 해요? 왜? 촬영했냐고요. 그거라도 해야 덜 어색할 것 같아서. 그게 있으니까 더 어색한 게 아니라 뭔가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했죠. 숨막히는 브이로그. 네. 남성에게 만나서 못했던 말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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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아 불편하다? 아니요. 할 말이 없어요. 불쌍한 태호라고 하신 분이 있군요. 아니요. 불쌍해요. 아닙니다. 태호인 것은 불편한 것이다. 저희는 그게 그냥 편한 식사 자리예요. 서로 이렇게 말 안 하고 밥에만 집중하는 게 가장 편한 자리였는데 나중에 찍고 다시 보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채팅창의 태호자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사신 겁니까? 남동생의 이름인데요. 그렇군요. 하여튼 누나보단 동생이 더 힘들어 보이는 아닙니다. 그런 브이로그. 꾹꾹 눌러놓은. 그렇습니다. 아나가 등장할 때까지 무중력이었다고. 맞아요. 아나의 역할이 참 큽니다. SBS 사장님이랑 밥을 먹어도 그것보단 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SBS 사장님 굉장히 캐주얼한 분이셔서 밥 먹을 때 되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게 만든 사람 봤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긴 사장님이랑 밥 드실 때도 KBSN에서 고기 태워서 굉장히 갑분싸 만드셨네요. 밥자리에서 불편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으세요. 내일은 저희가 윷놀이벌칙으로 이말련 작가의 친터뷰에 함께 나갑니다. 맞습니다. 오후 1시부터 생록방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라이브죠. 인터넷 라이브. 시작하니까 남이춘의 친터뷰 많이들 봐주시고요. 윤태진 씨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6267님. 누나 저 12... 아 2월 18일 오늘이 생일이에요. 생일 기념 제 이름으로 이행시 해주세요. 제 이름은 태호가 아니고 태용이에요. 제가 태호에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질색팔색하는 거를 태용님한테 해드릴게요. 태용아 생일 정말 축하해. 용. 용 썼다 누나가. 최 등창의 신태용 감독님인가요? 물어보신 분이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신태용 감독님이면 좋겠는데요.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과 오늘의 주제 소개시고요. 네. 오늘의 주제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불편해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편리해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들을 제보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재미있는 스몰 토크를 이끌어주신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라떼는 말이야 하고 세상이 참 편해졌다 느끼는 점 뭐 있으십니까? 세상 참 편해졌다? 항상 느끼는 것 같은데요. 핸드폰이 항상 나올 때마다 와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 나중에는 정말 핸드폰이라는 게 없어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제품들 이용할 때 특히나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뭐야?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가전제품? 점점 얇아지고 조금해진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능을 다 하고 그렇죠. 불편함이 막 최소화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핸드폰은 또 좀 이상한 게 예전에 처음에 개인용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 네. 셀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졌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아지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된 다음에 또 갑자기 커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다 다시 요즘에 접히고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세상이 참 편해졌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 저는 일단 그 모든 신문물들을 좀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와 신기하다 이러지 않고 당연히 인류는 이렇게 진보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과거를 봤을 때 다시 느낍니다. 옛날 뭐 20년 전 시트콤 프렌즈 같은 거 보면 그 뉴욕인데도 스마트폰도 없이 잘 돼 살고 있더라고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옛날에는 이러고 살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편해져서 방송하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딱 하나 좀 불편한 점은 화질이 이제 점점 너무 좋아지니까 뭔가 피부가 뭐가 나서 컨실러로 가려도 그 가린 것 자체도 티가 나는 그런 화질들. 이건 좀 불편하죠. 뭔가 예전 그 화질로 돌아갔을 때 좀 뽀샤시하고 더 예쁘게 보였던 그 느낌이죠. 난 SD가 좋다. HD보다는. 4K는 정말 최악이다. 너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이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점을 뺐습니다. 점이 아니라고. 4K 시대가 되니까. 오해하시겠어요. 점이 아니라고. 큰 의미에서 큰 카테고리에서는 점이에요. 하지만 검버섯이라고 얘기해 주셨다면서요. 제가 의학용어로 이게 뭔가요? 흑자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검버섯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의학용어는 뭔가요라고 지짐당하면서 레이저로 지짐당하면서 제가 전문 의학용어는 뭐죠? 건버섯이요. 그래서 다른 용어 없나요? 그랬더니 지루성 각화증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 의피셜. 의사선생님 피셜 검버섯인데 이게 꼭 젖은 꽃은 아니다. 그냥 야외활동을 많이 하면 생깁니다. 다른 데는 없다고 하나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제가 온몸을 수색한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채팅창에 블랙머쉬룸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블랙머쉬룸? 아니고요. 채팅창에 형 옛날엔 검버섯 못 뺐어요. 세상 좋아졌네요. 좋아졌네요. 검버섯도 이제는 뺄 수 있다.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생기면 봅시다 한번. 제가 이거 생긴 게 30대에 생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처음엔 작았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왼쪽 관자놀이에만 생겼을까? 다른 데는 안 생겼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 운전대가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왼쪽에 햇볕을 많이 쬐게 돼요. 선팅이 안 돼 있으신가 봐요? 선팅이 저는 장군차 운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장군차는 선팅도 안 돼 있고 군대에서 선크림 바르지 않잖아요. 왼쪽만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누적된 것이 결국 이렇게 드러났다. 그래도 보통 자외선을 받으면 노화가 같이 일어나는데 노화는 일어나지 않고 검보섭만 자랐네요. 그렇죠. 타고난 동안이기 때문에. 채팅창에 배송제 무슨 운수업에서 일한 줄. 그 정도로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배탠 듣는 분들 중에 운전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운전하신 분들 지금 밤이지만 낮에는 왼쪽이 탈 수 있고 특히 봄 햇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곧 3월이 되니까 왼쪽에 특히 선크림 두 배로 많이 바르고 저처럼 검보섭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빼야 돼요. 지져야 돼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불편해 사연들 나눠볼까요? 네. 베디 나랑 같이 살빼지마님께서 한 달 정도 만난 여친이 있었는데요. 헤어졌습니다. 만나서 매달리려고 했더니 문자로 이별 통보 받았어요. 핸드폰 없는 시대에 살고 싶다. 그렇죠. 이거는 또 저희 배텐 청취자 입장에서는 슬픈 문명의 발전이지만 배텐 청취자의 반대편 여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명의 이기인 거죠. 매달리고 이런 것들을 떨굴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만나서 매달리려고 했다는 거를 너무 이렇게 텍스트로 당당하게 써서 보내시켜가지고. 저희 배텐입니다. 너무 속상한데. 폰이 없었으면 어차피 결말은 같은데 며칠 몇 달 더 끌 뿐이에요.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편지를 보내서 3일 뒤에 차단당하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보내서 반나절 뒤에 차단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몽화를 띄워서 한 달 뒤에 차단당하거나 뭐 이런 경험밖에 없었죠. 봉화요? 다음은요. 0193님. 에어프라이어라는 신문물이 나와서 너무 불편합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져요. 그래서 살이 찐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아 이거 맞아요. 진짜 최고죠 이거. 아니 요즘은 뭐 이제 튀기고 굽는 것들을 집에서 마치 셰프가 한 것처럼 완벽하게 해나오는 기계들이 발명되니까 맞아요. 너무 먹게 됩니다. 요리가 다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뭐 앱으로 똑똑똑 누르기만 하면 그냥 문앞으로 배달까지 해주는 게 예전엔 중국 음식만 배달해줬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배달되잖아요. 성재형의 합리화 사연이라고 신문이 있고 응변명. 다음은요. 8181님. 하이패스가 생겨서 불편합니다. 예전엔 톨게이트에 계신 분들과 대화도 한마디씩 하는 정이 있었는데 심지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남는 동전 꼬리나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다 사라지고 하이패스로 횡 지나가버리니까 좀 아쉬워요. 전형적인 배텐러. 이것도 역시 배텐러 입장에선 하이패스가 생긴 게 불편이지만 배텐러를 상대해야 되는 분들 입장으로 치환을 하면 그분들은 얼마나 편해진 걸까요? 근데 톨게이트에 계신 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 스몰 토크할 거리가 있나요? 오늘 날씨 괜찮네요. 오늘 차 많이 지나갔어요?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거? 네. 오늘 몇 대 지나갔어요? 어? 그건 왜 물어봐요. 몇 대 지나갔는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도 다를 좀 길게 끄는 거죠. 수고하십니다. 길게 했다. 대화 길게 했다. 그것도 있고. 그 동전 던지는 건 진짜 그분들 나와서 주우셔야 돼요. 빗나가면은. 채팅창양이 형 다 해봤네? 라고 하셨는데. 7,8 설람 클라스라고. 아, 저는 안 해봤습니다.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까. 다음은요. 알중카중님. 사과폰에 자동완성 저만 불편한가요? 톡할 때 상대에게 민망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사과해라 하려는데 사랑해라고 보내는 자동완성. 매번 확인하고 보내기 너무 불편합니다. 알중카중님. 끄시면 됩니다.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 좀 해보시고요. 그거 모든 인류가 10년 전에 파악한 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10년 넘은 기능이에요. 끄면 돼요. 채팅창에 굉장히 심한 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재요 많이 오고 있고요. 아재요. 너 모른 척 고백하려고 그랬지? 라고. 은도까지 읽어내는 분이 있고요. 네. 다음은요. 배용벨트합냐님. 자동차에 블루투스 연결하면 땡큐브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동영상 제목이 뜨더라고요. 땡큐브 보다가 아내 차에 탔는데 낭패받네요. 조심하세요. 다들. 아 이거 뭔지 알아요. 그렇죠. 진짜 이거 약간 민망해. 차 블루투스에 뜨기도 하고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신 분들은 여기도 뜹니다. 시계처럼 떠요? 시계처럼. 썸네일이 뜨나요? 좀 전에 듣던 음악이 뜨듯이 동영상 제목이 뜨는 건데 저는 뭐 어차피 제 거는 스마트워치에 떠왔자 배텐 클립들 이런 게 뜰 뿐이고. 이런 거고 아마 이 배영벨트합냐님은 이상한 걸 보신 거죠. 그건 본인 탓이죠. 뭐가 합냐야 근데. 다음은요. 김명우님. 얼마 전에 이사하다 학생 때 쓰던 필름 카메라를 찾아서 인화 좀 하려고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다섯 곳 중에 한 곳도 안 해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핸드폰 카메라가 디카보다 화질이 좋은 시대라지만 이건 좀 불편하네요. 내 추억 돌려줘. 그런가요 요즘에? 찾기 좀 힘들긴 하다고 들었어요. 필름 카메라 필름 인쇄를 잘 안 해주는구나. 오히려 반대로 이제 디카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것들은 전송만 해주면은 금방 보내주시잖아요. 인화에서. 저희 배텐에도 사진 인화에서 보내주신 분들 참 많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검색을 좀 이렇게 해보시고 가는 것도 인화하는 것을 미리 검색을 하셔서. 사실 오늘 이 불편한 사연들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내 주변 사진 인화해주는 거 찾으면. 그러니까요. 거리별로 다 뜨고 도 경계 넘어서도 다 뜹니다. 다 뜹니다. 채팅창에 아재요만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아저씨들 사연인가요? 검색창은 무너졌냐? 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불편한 사연들 나눠보겠습니다. 슈프림팀의 땡땡땡. SBS 생활정보. 오늘은 짜릿한 스릴과 재미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충북 단양의 단양강 잔도를 소개합니다. 단양강 잔도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남한강 바위 벽에 설치된 나무 데크길로 트레킹의 낭만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름다운 남한강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 1.2km 길이의 잔도 자체의 풍경도 독특해 걷는 내내 눈이 즐겁다고 합니다. 또 단체가 없는 데크길이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해도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익기터널, 수양계 빗터널을 함께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니까요. 단양여행을 계획한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서연입니다. 안전벨트에는 생명벨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맥!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지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를 편 배성재의 텐, 들여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불편해. 그런데 1부의 사연들 오는 거 쭉 보니까 거의 다 아저씨분들이 검색하기가 귀찮아서 베테레 보내셨더라고요. 프린세스 분들. 그런 것 근데 저희도 환영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일단 긴 사연을 윤모님이 보내셔서 구성했습니다. 작년에 벚꽃이 만발했을 때 인생 사진이 찍고 싶었던 솔로인 저와 솔로인 누나는 둘이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야, 나 프사 바꿀 거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잘 찍어라.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잘 찍었어? 봐봐, 봐봐, 봐봐. 야, 광각 렌즈로 찍었어?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무 살찌게 나왔잖아. 내가 잘못 찍은 게 아니야. 난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잘 찍은 것뿐인데. 아, 됐고. 다시 찍어. 몸이 너무 뚱뚱하게 나오니까 얼굴이랑 이 벚꽃만 나오게 타이트하게 찍어, 타이트하게.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됐어? 봐봐, 봐봐. 아, 이게 뭐야? 나 여드름까지 그대로 다 나왔잖아. 이건 뭐야, 또? 모공까지 다 나왔네? 하, 뭐 진짜 계속 이따위로 찍을래? 다시 찍어.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봐봐. 야, 이거 안 보여? 내 머리 셋째까지 다 찍혔잖아. 손이 꽝 손이냐? 사진을 왜 이렇게 못 찍어? 야, 그렇게 못 찍을 거면 차라리 어플로 찍어, 어플로.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이번에 똑바로 찍었지? 보자. 아, 야, 이게 나냐? 이게 나야? 너무 포샵해서 인위적이잖아. 눈 너무 크고. 어, 턱 너무 깎였어. 왜 이렇게 포샵이 심하게 되는 거야? 다시 좀 자연스럽게 찍어. 빨리, 빨리, 빨리.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너 이번에도 못 찍었기만 해봐. 야! 아, 안 되겠다. 카메라가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나와? 어우, 맘에 안 들어. 그냥 내가 후자가 패야겠다. 아니, 카메라는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대로 잘 찍히는 걸 어떡하냐고요. 카메라가 정직하게 잘 찍는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누님? 남이 춘 한두 번 해본 발성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런 말투.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 태호 불쌍해서 어쩌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러니 태호가 말이 없지. 태호와 불편해진 이유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자, 윤태호 힘내요. 뭐야. 아니, 저는 제 동생한테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 안 해요. 네. 스브스 첩자님이 윤남매는 저런 얘기도 안 할 거야, 어색해서. 그렇죠? 아예... 네.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한다. 찍기는 서로 찍어요. 근데 그냥 말 없이 찍고. 네, 그냥. 속으로 욕하고. 그냥 뭐 딱히 서로에게 기대를 안 합니다. 제가 잘 찍어주겠지? 이런 기대 안 해요. 아, 사진을 찍어줬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찍으라고 안 하고 그냥. 둘 다 서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예쁘게 태어나야지, 뭐. 이런 느낌. 마녀베로님이 오늘 처음으로 누나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하셨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사진은 옛날 하두리 캠 때가 제일 잘 나왔다. 음, 엄청 뽀얗게 나오는 거잖아요. 스티커 사진, 하두리,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왔죠. 맞아, 맞아. 눈, 코, 입 다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코가 없어지는 카메라였는데. 자, 사연 보낸 분이 근데 또 윤모 씨라서. 그래요? 윤대호 씨가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빡샷이라고. 윤태진 씨 팬들이 가끔 이렇게 근접샷을, 초근접샷을 찍어주잖아요. 네. 굉장히 적나라하지 않나요? 엄청 적나라하죠. 하지만 난 잘 견뎌낸다. 아니, 근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찍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제가 윤태진 씨랑 뭘 할 때 재얼빡샷까지 찍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제발 좀 그런 건 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적나라하지 않아요? 얼빡샷 고소고발 안 되죠. 오, 진짜. 너무 적나라해서. 정말 초근접샷이에요. 건버섯 박샷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 건버섯을 볼 수 없어서 제 생각에 많은 팬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세상이 편해져서 너무 불편해 사연들을 또 나눠볼까요? 나미춘연합회님. 대학 출석체크가 너무 스마트해져서 불편합니다. 출석체크를 한 명 한 명씩 호명하시는 교수님분들은 몇 분 늦어도 봐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출석체크를 사용하는 교수님들은 3초를 늦어도 지각이에요. 강의실에 들어갈 때 시간과 나갈 때 시간까지 기록이 남아서 빼도 박도 못해요. 이런 잔정이 또. 일찍일찍 다니세요. 지각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안 늦으면 됩니다. 일찍 가면 편한. 5분만 일찍 가세요. 다음은요. 5490님.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새벽 배송에도 명절에도 배송 오고 심지어 결제가 너무 쉽습니다. 저의 잔고가 불편합니다. 맞아. 자기 전에 꼭 이렇게 한 번씩 싹 돌아보는데. 세상이 편해진다는 거는 내 지갑을 더 쉽게 털어간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좀 배달시켜 드시는 거 있나요? 배달은 없고 저는 장을 보통 마트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문 앞까지 와요? 네. 쉽게 잔고가 불편해지죠. 특히 물 시키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저 물 많이 시켜요. 무거워가지고 못 드니까. 저도 이제 물과 따끔물. 따끔물. 탄산수. 그런 것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요. 1654님. 스마트폰 이후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예전에는 번호 외워서 폰 없이도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번호를 알 방법이 없네요. 번호를 알아서 뭐하죠. 궁금한데요. 궁금한데요. 한 10년 전쯤에 이제는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네. 다 저장이 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바꿔서 말하면 번호를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내주면 되고 그죠. 아니면 뭐 진짜 극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긴급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그건 가족 번호 정도니까 가족 번호 외우면 되잖아요. 그 정도 부모님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박철우님. PC방 카드 키요. 옛날엔 카운터에서 카드 하나 달랑 들고 가면 됐는데 요새는 일일이 충전해야 합니다. 시간 덤으로 더 주는 것도 없고요. PC방이 불편해졌군요. 제가 요즘에 좀 게임 때문에 PC방을 그래도 몇 번 가봤는데 혼자 가세요? 혼자도 가고 또 MBC의 허희루 아나운소. 아 두 분이서. 게임 메이트 같이 가기도 해서 커플석에 앉아서 했는데요.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죠 요즘 PC방. 근데 의외로 옛날처럼 담배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옛날처럼 굉장히 시끄러운 데도 있고 아 근데 진짜 좋은 데 가보셨어요? 완전 쾌적하고. 진짜 쾌적하고.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맞아요. 근데 거기서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어떻게 방송을 하지? 이렇게 거기다가 얘기를 설명하시면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라이브를 하시는구나. 왁서구가 제주도에서 저랬겠구나. 맞네 맞네. 다음은요. 이춘심님. 갑자기 SNS 속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 가끔은 알고 싶지 않은 가십거리까지 듣게 돼 귀가 피곤합니다. 또 SNS 속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만 보이는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 그렇죠. SNS가 이제 행복한 모습들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고. 그럼요. 다 똑같죠. 그렇게 행복으로만 가득 찬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올리는 사람들도 행복한 사진을 모아서 약간 우울할 때 그걸 다시 이렇게 보면서 좀 다시 행복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셀프로? 네. 뭔가. 자기를 위해서. 기록을 보면서 아 맞다 나 이때 되게 이랬지 이런 생각하면서 좀 위로받기도 해요. 이때 이랬는데 난 왜 지금은 이렇지 이렇게 혹시 자기가 자기에게 패하고 그러진 않을까요? 그런가? 아닌가?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채딩 창에 SNS를 안 하면 된다라고 하죠. 굉장히 극단적인 문제예요 다들. 하지 말라고요. 자 스트레이 키즈의 미로 듣고 오겠습니다. 배송제 10 생방송으로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불편해. 자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문선님 요즘에 차 센서가 너무 좋아졌나 봐요. 저는 조수석에 과자를 잔뜩 태우고 다니는데요. 가끔 무게감 때문인지 사람으로 감지하고 벨트매라고 자꾸 띠띠거리는 바람에 운전 중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자를 겁나 많이 태우셨나 보네요. 이렇게 태우시나 보네요. 과자를 박스로 태우시니까 당연히 벨트매라고 하죠. 매주세요. 과자 소중하잖아. 과자는 보통 옆에 한 봉지 정도 넣는 건데 그러니까요. 과자를 얼마나 씻고 다니셨으면 그런 건 트렁크 행 트렁크는 문어동이야? 보통 질소 무게 때문에 실제 과자는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을 텐데 그러니요. 박스채로 싣고 다니고 싶어요. 과자를 50kg 이상 태운 거죠. 대단합니다. 자 다음은요. 소다색 구슬님. SNS하면 친구가 몇 명인지 대충 보이는 게 불편하지 않음? 이렇게. 오 그래요? SNS가 친구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건 아닌데 소다색 구슬님 오해하고 계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고 안 보인다고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물론 안 보이는데 친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팔로워 0이면 좀 씀씀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론S님인데. 팔로워 해드려야 되나? 다음은요. 이현숙님. 휴대폰 발신 번호 뜨는 거요. 옛날엔 그냥 생각 없이 받았는데 이젠 받을까 말까 고민하게 돼요. 은근 불편. 아 그래 그래 그래. 그것도 좀 그럴 수 있죠. 다음은요. 5996님.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 컴퓨터 게임 퀄리티가 올라가서 신작 게임이 나올 때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살 게 엄청 많죠. 맞아요. 주변 기기들도 사야 되고 모니터도 더 큰 걸로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은 세상 변하는 속도를 제일 잘 따라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계속 쓰게 만들어요. 안 써도 되던데요. 채팅창에 또 극단적으로 게임을 하지 마. 라고 하신 분이 게임을 끊어라. 다음은요. 이명호님. 예전엔 친구들 서너 명이 가서 주문하고 카드 네 개 들고 직원분이 뽑아서 계산하고 참 재밌었는데 요새는 카드를 직접 꽂으라고 하는 식당이 많아서 노잼입니다. 라고요. 아하 카드 뽑기 이거 싫어하는 직원분들 많은데 그렇죠. 날 갖고 노는 거야. 빨리 계산이나 해. 계산하지. 니들만 재밌지. 난 재미없어. 난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고 채팅창에 극단적으로 혼자 밥을 먹으면 된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종업원 귀찮게 좀 하지 마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주머니는 무슨 죄냐. 그쵸. 이거 진짜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카드 서로 내려고 그렇죠. 탁!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몸싸움을 약간 벤치 클레어링 느낌이죠. 계산대 앞에서 꼭 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센스 있게 정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분 걸로 받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당신이 뭔데 그걸 정해 이럴 수도 있고요. 쇼미더 카드 쇼미더 카드 다음은요. 조지훈님 처음 가는 식당에서 뭐가 맛있는지 뭐가 제일 잘나가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무인 판매기라서 물어볼 수 없을 때 차가운 기계를 톡톡 치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요즘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기계에다가 주문해서 카드도 꽂고 맞아요. 거기에 좀 보면 핫 베스트 이렇게 옆에 있지 않나요? 그쵸. 주로 그런 거 보면 근데 그게 다 터치로 돼 있어서 약간 그 안 익숙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죠. 난감해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조금 진짜 편한 기계가 나올 때까지는 저에게도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쓰는 거는 실컷 쓸 수 있는데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음식을 주문하는 데 하는 게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스몰 토크를 못해서? 채팅창에 베르신이라고 다음은요. 1004님 요즘 소개팅은 만나기 전에 톡으로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한대요. 너무 많이 나눠서 정작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엔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만났다는데 그때가 부럽습니다. 부모님들도 지금처럼 깨톡이 있었으면 모르고 안 만나셨을 거예요. 미리 다 보고 프사 확인하고 각도별로 확인한 다음에 3D로 머릿속에서 렌더링을 하죠. 네. 이 사람은 알고 보니 필터를 머릿속에서 제거하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채용 분석까지 끝낸 다음에 보통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 미리 하는 게 시간 아껴주지 않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소개팅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채팅창에 부모님 세대에 깨톡이 있었으면 우린 못 태어났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그래요. 그럼 베텐러들은 모두 사라졌을 듯 네. 그럼 이렇게 만나서 해야 될 걸 막 물어보면 진짜 만나서 할 말이 없겠네요. 뭐 그냥 음식 얘기해야 되나? 맛있어요?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마음에만 들면 할 말 쏟아집니다. 그렇네요. 자 다음은요. 8000님 국대 축구 경기 티켓팅을 인터넷으로 하니 구입하기가 힘드네요. 예전에는 핫땡 은행 가서 줄 서서 사면 됐었는데 라고 아 그렇구나. 은행 가서 줄을 서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사실 더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뭔가 의심스럽긴 하죠. 아니 어떻게 1초만에 이 몇만 장이 다 사라져? 이런 것 때문에 수강신청이랑 비슷하죠. 가끔 이렇게 콘서트나 뮤지컬 티켓 구입하려고 보면 딱 열리고 들어가는데 두 줄이 그냥 확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찬 경우가 그러면 약간 뭐지 뭐지 이런 게 있죠. 너무 안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쪼로록 요 두 줄을 빼갔지?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오픈했는데 원래 없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맞아요. 증거는 없고 그렇죠. 하지만 줄 서는 건 100배 불편합니다. 텐트 쳐야 돼요. 줄을 안 서보신 것 같아요. 텐트 쳐야 되고 요즘 그 골목식당에 나오는 그 돈가스집 제주도에 있는 거 보기만 해도 전날 줄 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다음은요. 9498님 미니 홈피는 슬프다고 다이어리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 인별그램은 다들 행복한 일상만 올리더라고요. 아 맞아. 진짜 그렇다. 그러네. 그 다이어리는 진짜 그런 주로 얘기들 많이 썼네. 이상하게 싸이 미니 홈피 시절에는 슬픈 이야기 맞아. 윤태씨도 데이게 될 화상 뭐 이런 얘기 쓰시고 감수성 터지는 이야기 슬픈 감성만 많이 쏟아냈는데 인별은 긍정적이고 나 행복해 맞아. 행복자랑 그러네요 정말. 행복과시만 하게 됐었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이 다음의 SNS는 뭘까요? 단짠단짠으로 그것도 슬픈 SNS의 바다가 될까요? 슬픈 SNS의 바다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놀림감 되기가 이제 너무 쉬운 뭔가 가볍게 가급게 생각하는 문화다 보니까 흑역사 생성으로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픈 경쟁보다는 계속 행복 경쟁으로 할 것이다. 그냥 기쁘게 삽시다. 그렇군요. 행복하니까 슬픈 척 허세를 부리던 시대였을 수도 있고 맞아.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을 포장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현자답지 않습니까? 너무 명언 같아요. 정말. 인터넷의 아버지 PC 통신 시절부터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성을 잘 파악합니다. 이거 인정! 우와! 채팅창이 오늘 차장답다. 진짜 완전 명언이다. 현타온서랑 같다는 뭐죠? 아나운서 같다. 저승꽃 빼더니 현자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8270님 땡톡에 나가지 못하는 대화창이 불편합니다. 너무 많은데 나가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나가기도 주저해요. 저는 잘 나가거든요? 나가봤자 소용이 없더라구요. 다시 소환돼요. 나가지마.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요? 3114님 예전엔 친구네 집에 전화해서 저 누군데요? 땡땡이 집 맞죠? 하면서 친구네 가족들과 신뢰와 정을 쌓곤 했는데 요새 애들은 집전화는커녕 여보세요? 라는 말도 안 한다면서요? 힝! 이렇게 그렇죠. 아 뭐 문자로 다 끝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집전화가 아니라 직통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문화는 당연히 삭제가 되긴 하겠지만 뭐 예전이 그립긴 할 수도 있죠. 공동전화가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근데 여보세요는 왜 안 하지? 가만히 있나요 그럼? 음 그러게요. 여보세요는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안 들린 거 아닐까요? 받자마자 바로 그 수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기하네. 여보세요라는 말도 안 하지?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텐 오늘 생방송으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불편해 사연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와서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 주 같은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들 하소연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너무 배탠 듣는 분들이 검색을 귀찮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아저씨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선물 받을 분 누구인가요? 네. PC방 시간 덤 안 줘서 불편하다는 사연 보내주신 박철우님 차 조수석 질소과자 무게 때문에 불편하셨던 이문서님 카드 뽑기 못해서 불편하다 이명호님 국대경기 은행 가서 줄 서는 게 더 편했다는 아재 8000님 슬픈 미니홈피 공감 행복한 인별그램 불편하다고 하셨던 9498님 하이패스 스몰토크 못해서 힘듭니다. 8181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방송하면서 슬쩍 소식들을 좀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정확한 내용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끝 인사해 주시죠. 끝곡은요 다프트펑크의 루스 유얼셉 투 댄스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다프트펑크의 다프트펑크의 루스 유얼셉 투 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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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